이걸로 위안 삼아야겠다 더 도말고 공 100만 찍자 그러면은 그냥 그러냐고 해야겠다 9 9 10 10 아이씨 개망했네 9 9 아니 왜 5대 4인데 아니 5대 5대 왜 9만 발려 11 10 11 11 11 11이 떠야되잖아 10으로 9 9 아 너무낫다 아 9 10 아니 아 아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아 아니 왜 안발려지 아 이거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대충 이거 안되겠다 돈 날려먹는 것 같은데 그냥 날려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대충 쓸건데 아 드럽게 안발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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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스까지 보내줘야지 아 너무 많이 샀구나 굿 어차피 심벌 올라가면 칼로스까지는 다 가지않겠어요 03 럭섬 01 럭섬 그냥 쓰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느낌 봐보자 어 별로 너무 안좋나 캐슈 쉐도우 에임보다 하드세렌 다니고있죠 78에 백성 78 08에 63 13 그냥 쓰읍 그렇다 그지 아 좀 아쉽긴 하네 나중에 뭐 나오면은 그때 작을 좀 더 해보든가 하자 놀 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 봐봐 감사합니다.